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진에 테두리를 넣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백그라운드 컬러 색상 상자를 클릭하고 흰색 선택하고 OK 하겠습니다. 테두리 색상으로 흰색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미지 메뉴에서 캔버스 사이즈 선택해 주시고요. 위드와 하이 수치에 100씩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640은 740으로 962는 1062로 수치를 바꿔주시고요. OK 할게요. Move 툴 선택 상태에서 배경 이미지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회전을 하기 위해서 Ctrl-T 키 눌러주시고요. 모서리 포인트 바깥쪽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하고 원하는 각도로 드래그해서 회전을 시켜주시고 엔터키를 눌러서 확정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이미지도 이미지 메뉴에서 캔버스 사이즈 선택하고 100씩 더해 주겠습니다. OK 하시고요. 배경 이미지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림자 처리를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레이어 스타일 클릭하고 드랍 섀도우 선택해 주시고요. 디스탄스와 스프레드, 사이즈 슬라이더를 드래그해서 그림자의 폭과 거리 등을 조정하시고 앵글 초침을 드래그해서 그림자의 각도도 설정하신 후 OK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레이어의 드랍 섀도우 효과를 복사해서 1번 레이어에 붙여넣도록 할게요. 2번 레이어를 우클릭하시고요. 카피 레이어 스타일 메뉴 선택하고 1번 레이어 우클릭하고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랍 섀도우 효과를 붙여놓고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